6.13 집안선거 동네 일꾼 제대로 뽑읍시다. 연속기획. 오늘은 포항시 기초의회 가선거구입니다. 2명을 뽑는 포항시 흥해읍에는 6명의 후보가 나섰는데 한결같이 지진 피해 복구와 적절한 보상을 공약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종백 예비 후보는 지진으로 시리에 빠진 주민을 위해서는 힘있는 여당 후보가 적임자라고 주장합니다. 집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열발전소와 지진 연관성을 규명하고 주민의 참봉사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은 황석범 후보. 황소 같은 새 일꾼을 캐치프레이즈로 뚝심있는 일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과 노인복지시설 정비 등 도농복합지역 특성을 살린 맞춤형 공약을 발굴했습니다. 지열발전소는 반드시 폐쇄하고 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흥해시장 현대화시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인 백강훈 후보. 초선임에도 현 7대 의회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천막 사무실을 마련해 지역민과 아픔을 함께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건의하는 등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인전 한식으로서는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제가 만일 이번에 재산에 성공한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이자 부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박상원 후보, 흥해시장 상인회장을 하면서 시장 재건축을 수행했다며 도시재생사업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자신했습니다. 지진 피해 주민에게 합리적 보상과 세대가 함께할 문화공간과 도심공원 조성, 교통불편 해소 등을 공약했습니다. 무소속 최현용 후보, 43세 젊은 폐기로 흥해에도 청년이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흥해시장 활성화, 다문화 특성을 살린 다국적 음식문화 거리 등 특화된 명소를 흥해에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청년 마인드를 가지고 흥해를 재건하고 도약하기 위해서 한 번쯤 우리 청년 기술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도전하려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무소속 박경렬 후보. 2002년 만 37세로 진보 정당과 무소속으로 사선에 오른 저력의 정치인입니다. 도심 재생 복구를 넘어 미래의 흥해를 건설하는 비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새롭게 재건해야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흥해 도심을 제대로 재건하기 위해서는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러한 일꾼이 필요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로 의석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든 흥해읍. 지난해 지진 피해를 겪은 주민들을 누가 보듬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